공원 보이는 대로 치워야 함. 자통기 청소는 수시로 해야 하고. 배송도 있어요? 아, 술을 여기서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수요일 날 신청을 해서. 이야, 이게 파는 것만 있는 게 아니네. 아, 화요일 날은 술을 전화. 그리고 수요일은 담배. 수요일은 담배.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해? 어떻게 어떻게 해? 뉴 슈가 지금 살아가는데 안 돼? 아, 웃는 건 영크라. 에이, 지금 사야 돼요, 여기서. 뭐, 뭐 사실까? 뉴 슈가. 응? 뉴 슈가, 뉴 슈가. 그렇지 않으면 화챔을 갖다 와야 되는데, 깜둥아. 뭐, 뭐, 뭐 하시는 거예요? 뉴 슈가. 이게 뭐예요? 뉴 슈가? 뉴 슈가 깍두기 할 때 쓰는 거예요. 아. 다섯 개, 내가 다. 다섯 개요? 사장님, 누구라고 적으라고요? 왕골이라고 적으라고요? 왕골? 얼마예요, 이게 하나요? 아니, 장사진 형님. 아니, 잠깐. 오늘, 오늘 하나 가지고. 자, 공심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장님, 오늘 영업을 안 하는데, 뭐 필요하지? 아니면 열을 갔다, 근데. 네. 열을 가셨어요. 담배. 잠깐. 그 다음에 사장님은 어떻게 해? 나는 담배인데. 담배 모욕. 담배 저. 어? 없는데요? 왜 없어. 잠깐만. 레시프로가 이 꼭대기 있잖아요. 아이고, 4,500원이네? 4,500원. 삼아있었네. 카드인데 안 되나? 저희 카드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할 줄 아세요. 그러면 카드는 하지 마라. 그냥 현찰로. 나중에. 나중에 주세요. 이제 체크해 놨어요. 내 이름은 써놔. 네, 네. 체크해 놨어요. 네, 네. 어, 공고 왔다. 뭐야? 어, 어? 아니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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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신라면. 죄송해요. 이거 처음이라 다신 안 그럴게요. 아니요. 면. 소 면. 당면인데 이거? 큰.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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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팔다 가려. 감사합니다. 잠실 필요 없어요? 아니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님인가? 오늘부터. 여기 이제. 살벌해요, 아침에? 네? 살벌해, 뒤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얘기 안 해. 뭐 행사가 있는 거 같은데. 네, 네, 네. 오늘 인사했어요? 배짐일, 배짐일. 말 못하는 행사야. 배짐일 한 3개. 배짐일 한 3개? 배짐일 3개? 여기요? 여기 하나. 아, 여기 하나. 네, 네. 저희가 죄송해요, 좀 느려요, 이거. 저희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좀 느려요. 1200 곱하기 3. 3600. 그다음에 레쓰비. 레쓰비 어디 있어? 700원. 더하기 1400원? 어? 어? 여기에? 76, 0번, 0번. 0번. 어? 네. 우리 거는 갖고. 오케이. 카드 뽑고. 오케이. 카드 여기 있습니다. 저거 봐봐. 아, 괜찮으세요? 아, 그래도 형님. 어휴, 하나 했어. 두 번째 형님. 아, 여기 비닐봉지 여기 있네. 아, 형님. 본인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식사 중에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또 뵐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드래요? 화천 가는 거. 화천 가는 거. 화천? 어, 잠깐만. 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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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화천. 화천. 어디? 어디 간다고? 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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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미안한데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스무, 아, 성인이요. 성인이에요? 성인이에요? 정말로요? 네. 화천이 어딨어? 네. 화천이 어딨어? 화천이 어딨어요? 잠깐만. 화천. 1,500원. 1,500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 많이 다녀봤으니까. 그럼 여기 쓰면 돼요, 1,500원. 화천. 아, 고마워요. 화천. 1,500원. 원천 써야 되는 거죠? 할머니는 1,500원만 쓰시긴 해요. 아, 나머지는 안 써야, 발매일 같은 거? 네. 이것만 이렇게 딱 들으면 되는 거죠? 네. 어디 가요, 근데? 일하러. 아, 출근? 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오케이. 500원 드립니다. 500원. 저희 때문에 차 넣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기 자판기 위에 네. 하나가 없어요. 네? 저기 자판기 위에 저기 동전이 원래 있어요? 네. 어? 그래요? 네. 네. 아, 그거는 그냥 여기서 알아서 하시는구나. 아, 그건 몰랐네. 아, 여기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거 보이게 해야겠다, 그러면. 그럼 이제 남은 돈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또? 또? 아, 저 그래요. 어머니 오셨을 때. 아, 또. 아, 저 호빵 기계로 만들 줄 몰라가지고 지금. 호빵을 하고 싶은데. 아, 그냥 여기다 넣어버릴 거야? 네. 아, 얼마만큼 넣을 거야, 물을? 그리고 여기 보면 한 8분 정도? 그리고 전원 넣고. 전원 넣고. 전원 넣고. 전원 넣고. 아, 지금 지금부터 넣어도 되는 거예요? 종류장으로 넣으시는데. 응. 이제 다 위로 올라가거든요. 야채랑 그분을 넣어서. 아. 아. 위에 생산가를 넣는 거가 되는. 아. 아. 애교 세곱이니까. 아,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계속 아까부터 인터넷 찾았는데. 응. 안녕하세요. 가져가세요. 아버님 저희가 조금 느려도 좀 양해 부탁드리는데. 제가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전통 과장. 저거 좀 해. 네. 아버님 제가 해드려야 되는 거 괜찮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적어주시는구나. 날씨가 추워요. 응, 추워요, 아버님. 저기 조심하세요, 여기 얼어가지고. 또 오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담배 함부로죠. 담배 함부로요? 함부로? 응, 함부로. 함부로, 잠깐만. 함부로는 저희가. 열 개가 함부로지 뭐. 어, 근데. 그냥 열 개를 드릴까요? 이 담배를. 아, 여기 있다. 함부로 여기 있다. 잠깐만요. 어떤 거예요? 아들이 한 번 보고 어떻게 해? 응. 세, 세, 세 원. 어, 세 원이. 세. 아, 세 원. 어,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요거. 요게 담배가. 박채. 요게 담배가. 박채. 보트 손 남지? 어? 한 박을 줘가지고. 한 박을 주면 오바운 거 실려주면 돼. 요거 하나만 더 주세요. 더 드려요? 응. 요거 하나를 더 드래? 세. 이 담배 가져가. 저리 살지 못하다. 담배 한 번 잡아. 어, 요거. 응? 요거. 응. 그렇게 되면 돼요? 응. 이게 4,500원이야. 요게 4,500원? 응. 그러니깐 이거 함부로 해, 이게. 4만 5천원. 4만 5천원 아니야? 그러니까 5천원 거슬러 주지 말고 이거 한 거 가지고 오백 원 줬잖아. 됐어. 아. 아, 이거 좀 정신없어요. 열은 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처음이니까. 어머님 뭐, 뭐 이거예요? 이게 뭐야? 응, 이거 6개네? 레스비 6개짜리. 그것도 얼만지 몰라요? 아, 잠깐만요. 이거. 이거. 아,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요거. 요게. 잠깐만. 미치겠다. 아니, 무슨 연예인들이 와있다. 얼굴이 뭐 아무도 없어. 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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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아, 저기. 아, 여름아이 얼굴을. 아, 이게 지금 이거 때문에. 엄마 왜 이렇게 젊었어? 잠깐만요. 12,200원. 12,200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막걸리 납부하러 왔어요. 막걸리 납부하러 왔어요. 막걸리 납부하러 왔어요. 어? 막걸리, 잠깐만 막걸리를. 네. 납부? 네. 결제는 월말에 다 결제하시길라요? 아, 그럼 체크해놔야겠네. 체크만 하나씩. 아, 근데 사장님이시구나. 아, 누구시대요? 아니, 맛을 들으니까. 아니, 맛을 들으니까. 아, 맞다, 맞다, 맞다. 다 끊어올게요. 네. 부대기도 필요한가? 어? 부대기도 있어? 부대기? 어. 기노낚시. 미끼. 구, 구덩이. 잠깐만. 기노라 그랬는데. 삼천 원 이거 구덩이. 냉장이 있어? 없지. 모르겠어요, 구덩이는. 낚시, 낚시 있는데 구덩이 없어. 구덩이를 어디다 놔? 아, 이건가? 이거 뭐야? 이런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이건 구덩이 맞아요? 맞아, 이게.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삼천 원이라고 하던데? 이거 돈 받는 거예요? 빨리 열어보려고 해. 삼천 원 맞아. 응, 삼천 원. 그리고? 막걸리 사장님이? 열 뼈. 열 뼈. 이거 이제 저희가 나중에. 얼마? 이거 삼천 원. 응. 잼 affair. 다소서 groundbreaking. 이거 내 문을 helicopters Chang'e.